자, 하나, 둘, 셋. 자, 송천 한번 보여주세요. 너무, 너무 못 만들었는데? 아, 너무 못 만들었는데. 아마니보다 훨씬 못 만들었는데요? 이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만드시라고 하면 돼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지금 밥 먹고 왔다 갔어. 네, 네, 네. 거기다가 넣으세요. 내다 두 개를 한번 만들어봐요. 너무 크지 않아? 모으세요. 가운데 모아서. 모으세요. 몇 알이요? 한 알? 여섯 알이요. 여섯 알이요.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. 콩을 넣으면 돼. 이렇게. 이렇게. 아아. 이렇게. 양념답게. 떡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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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이. 이렇게. 고기 다 여기 많이 넣었는데. 이거 다 총무생이 만드신 거죠? 네. 이거 shared with you, 로기도 있다. 아마니 어? 아마니 잘하네? 빨리 식혀요 아멘 계속 익히면 아멘 자 ג', remov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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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